저도 사실은 계획을 했지만 여기 단골집이 아니잖아, 제가 그래서 일단 양을 좀 보고. 70만, 70만. 누군가는 듣겠지, 뭐. 누군가는 듣겠지, 뭐. 오빠 듣고 있어, 저. 부족하면 더 시켜줄 셈이니까 충분히 됐어요. 먹는 거 뭐 어제. 7만이지, 7만. 5만 5천. K가 0, 3개야. 그렇지, 그렇지. 나는 눈이 그렇게 좋더라. 나는 눈이 너무 좋더라. 7만인 거잖아, 그러면. 이게 자연 속에. 7만, 56, 56이면. 아, 이게 여기서 깻잎 향 하나 딱 들어오면 좋은데. 5,600원이에요. 자, 여러분. 메뉴 보신다고 나옵니까, 음식이? 저를 보셔야죠. 네, 저 그러면 아보카도 주스를 저희 쉐어해도 괜찮을까요? 네, 하나만. 나는 라임 먹고 싶다. 라임 주스도 하나 드시면 싶다. 라임 주스도 하나 드시면 싶다. 내 인생에 쉐어랑 없습니다. 두 닭 하나씩 같이. 오, 오오! 오... 이야, 논을. 눈 때문에 지금. 그렇지. 저기 저기 반 만회 하려고 난리 났다. 징벌방 일찍 가겠다. 제 명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. 받아 적으세요. 두 방 카나. 자아의 머리 가지고 어떻게 날아 먹느냐. 저기는 무리하지 마세요. 네? 우리는 소의 때, 동물의 때를 무리라고. 자, 그러면. 원, 원, 아보카도. 워터멜론, 원 라임. 라임, 원. 예, 플리즈. 진짜 배고프긴 하다. 정말 아니야. 제가 배고프다. 편하게 계세요, 제가. 어, 잠깐만. 이거 되게 특이하다. 나무야? 너무, 나무? 이게? 야, 예쁘다. 여기 에코 아니야, 에코. 어머, 이거 너무 예쁘다. 이런 거 있다가 사야 되겠다. 시장 가나요, 혹시? 야, 이거 사야 되겠다. 너무 귀엽다. 이 칼 봐. 우와. 여기 되게 자연친화적이다. 여기는 뭐 기가 막힌 데예요. 아니, 나는 되게 분위기 좋아요. 사실 외국인들이 오면 사실 여러분들은 사실 그 논 밭에서 많이 뛰어들면서 잘하셔서 좀 감동이 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 서양분들 와서 여기를 몇 시간씩 있으면 지상나고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냐. 감탄하고 간다고 합니다. 아니, 그런데 서양인들이 오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. 그 나라는 이제 쌀을 안 먹는데 이런 논 귀를 본다는 게. 와, 맛있겠다. 너무 맛있어. 어머, 세상에. 샐러드 맛있겠다. 이거 병아리콩 샐러드잖아, 이거. 요즘 병아리콩 유행이잖아. 너무 맛있겠다. 와, 대박인데? 아니, 데꾸랑 너무 플레이팅이 예쁘네요. 이거 너무 예쁘다. 볼 너무 귀엽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. 털이 맛있다. 근데 이런 약속이 감각들이. 아, 진짜. 타코 하나 더 와야 되겠는데요. 그러니까요. 여기 하나만 더. 아, 털이 맛있다. 뭐 나옵니다. 타코. 아, 타코. 우와. 진짜. 어떻게 들려? 보세요. 됐어. 눈눈이 하지 마. 네, 팔게. 타코. 타코 완전 맛있어. 뭐 고소 싫어요? 응. 뭐 하도 좋아해. 이게 타코가 음식 자체가 시런디한데? 엄청 맛있어. 엄청 맛있고 호불호도 없고. 이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. 상식류도 많이 없어.